조선 궁중비사, 첫날밤의 비밀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생 명종 19년인 1564년 3월 20일 한 유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사기단에 잘 짜여진 각본에 꼼짝없이 당한 것으로 죽음의 한 원인은 첫날밤의 비밀이었습니다. 경상도 대구에 사는 전 현감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사라졌는데 가족들은 애타게 찾았으나 생사를 알지 못했지만 7년 후에 유유를 서울에서 찾았습니다. 발견자는 유유의 매부인 이지인데 이지의 집에 황해도 해주에 살던 유유가 찾아온 것으로 이지는 유유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유의 동생 유연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지만 형을 만난 동생은 혼란스러웠는데 매부가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형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의 빙의처럼 지난 일을 세세하게 말했는데 동생 유연은 대구로 내려가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결박해 관해 보냈고 수령은 진의를 가리기 위해 신문했습니다. 이때 형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내와의 첫날밤을 이야기하는데 첫날밤 잃은 신랑과 신부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장가든 첫날 아내가 겹치마를 입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치마를 벗기려 하고 하자 아내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면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일 수령이 아내에게 확인하니 내용이 일치했는데 수령은 형 유유를 인가에 보방하고 동생 유연을 구속했습니다. 얼마 후 보방된 형 유유가 사라졌는데 유연이 형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여론이 악화되어 유연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의 모식인 유연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형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백만으로 그는 능지처사가 되었습니다. 명중실록 30권 명중 19년 3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564년 명가정 43년 형 유유를 살해한 학생 유연을 처형하다. 학생 유연을 처형하였다. 이에 앞서 대구부에 살던 유유가 10여 년 전에 마음에 병을 알아 미쳐서 떠돌아다니다가 해주경 내에 흘러들어와 우거하였다. 첩을 얻어 머물러 살았는데 꼭 유유라 일컫기도 하고 꼭 성명을 바꾸어 채용용이라고도 하더니 올 봄에 첩을 데리고 서울에 왔다. 그의 매부 달성 도정식이 소문을 듣고 불러보았더니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픈 나머지의 얼굴 모습은 변하였으나 말과 동작은 실제로 유유이었다. 유해 아오 유연은 대구의 봄가에 있었는데 식이 연에게 통지하여 연에게 데리고 가게 하였다. 연이 올라와서 서로 보고는 드디어 함께 돌아가는 중에 마지자리를 빼앗아 탈적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못된 꾀를 내어 결박을 지우고 상처가 나도록 구타하고는 그 형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구부에 소송하였다. 부사 박응천은 유연의 말을 먼저 믿고는 단지 유유만을 가두었는데 유유의 아내 백 씨가 그때까지 그의 집에 있었다. 만일 대면하게 하였으면 당장 분별할 수 있었으니 의심스러워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유유가 병을 얻어 보강되자 연이 형을 해치는 꾀를 행하도록 하여 끝내 증거를 없애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형을 헤쳐 인련을 어지럽힌 자를 즉시 시원하게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온도의 사람들은 모두 통분스럽게 여기었다. 귀에 언건의 아뢰므로 인하여 근부에 내려 추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연이 그 죄를 자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유연은 흉악하고 무도한 자로서 마지자리를 빼앗아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꾀를 내어 박석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몰래 서로 호응하여 모의했었다. 그의 종을 시켜 유유를 업어내오게 하여 도를 달아서 결박을 지우고는 그모에 던져 자취를 없애게 하였으니 그 악함이 극도에 이른 것이다. 다만 강상을 범한 큰 죄는 당연히 반복하여 상세히 물어서 흉악한 짓이 밝게 드러나 의심이 없도록 한 뒤라야 인심이 모두 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십과 십윤 김백천 같은 자들의 진술에 진짜 유유라고는 했지만 모두 처음에는 그의 얼굴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다. 나중에 그 자취까지 없앤 뒤에 또 유유의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단지 매를 때려 자복한 것으로서 갑자기 형을 해친 죄를 성화나왔으므로 한간의 시비가 한결같지 않았으니 또한 열흘 동안이나 깊이 생각하여 중요한 죄수의 사건을 잘 판결한다는 뜻이 아닌듯 싶다. 사신은 논한다. 유유는 어릴 적의 심질이 있어서 집을 버리고 달아났으므로 그의 집안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른지가 십여 년이나 되었다. 하루는 유가 달성령의 집에 와서 묵었는데 영이 그 아내에게 알리니 그 아내가 그의 아우 유연을 시켜가서 보호하여 데리고 오게 하였다. 연희 서울에 올라와서 형과 함께 돌아가다가 중간에선 악가죽을 벗겨내어 그가 유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는 결박을 치워 대구부에 구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형이 아닌데 나의 형이라고 일커르니 구속하여 끝까지 조사하여 다스려달라. 하니 부사 박응천이 하옥을 시키고 말았다. 연희 몰래 옥니에게 죽이도록 하여 뒤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옥니는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까 걱정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응천은 연의 죄를 벗겨 주려고 몹시 혹독하게 유를 다스리고 고울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그 진위를 가리게 하니 고울 사람들이 응천의 뜻을 알고는 모두들 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생원서 형이 더욱 응천에게 그릇되게 동조하였는데 오직 교수 서시웅만이 이에 말하기를 얼굴은 변하였으나 그 목소리를 들으니 진짜 유이다 하였다. 유는 옥중에 있으면서 진위를 밝힐 방법이 없었다. 이에 내가 장가든 첫날 아내가 겹치마를 입었기에 억지로 벗기려 하자 지금 월경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일은 타인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만일 아내에게 물어보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연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비밀에 붙이고 묻지 못하게 하였다. 뒤에 그 아내에게 물었더니 유이 말과 딱 맞았다. 응천이 하는 수 없이 유유를 인가에 보방하고 연을 구속하였다. 연은 이에 증거를 없애려고 보방을 맡은 집과 모의하여 유가 도망쳤다고 핑계대고는 몰래 업고 갔다. 강물에 던지지 않았으면 도랑에 묻었을 것이 틀림없다. 유연이 형을 죽인 죄는 몹시 분명하여 엄폐하기 어렵다. 연이 그 형을 꾀하여 죽인 것은 마지의 재물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7년 후 평양에서 유유가 발견되는데 남의 집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유유라는 사람이 황해도 해주에도 살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국에서는 사건 재조사를 했고 사건 전모가 밝혀졌는데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유유였고 폐주에 사는 사람은 가짜 유유였습니다. 가짜 유유 사건 주범은 유유의 매부인 이지였는데 그는 유유와 유연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폐주에 사는 채은규를 유유로 꾸몄고 동생 유연이 형을 죽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은규에게 유유와 아내의 첫날밤의 비밀 이야기를 숙지시켰던 것인데 사기단이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 부부의 은밀한 첫날밤 이야기까지 활용한 사례입니다. 선조실록 10사건 선조 13년 윤서울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1580년명 만력 8년 대구에서 전 현감 유예원의 가짜 아들이 나타나 벌어진 사건과 그 처리 과정 경상도 대구에 거주하는 전 현감 유예원의 아들 유유가 지난 정사년의 광증이 발생하여 도망해 집을 나갔는데 그 후 갑자년에 자칭 유유라는 자가 해주에 나타났었다. 그의 매부 달성령 이지와 달성령의 아들 이경옥 등이 사람을 시켜 그를 데려다가 달성령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유유의 아내 백시와 아우 유연에게 통보하여 데려가도록 하였다. 유연이 즉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보니 모습은 자기 형과 같지 않았으나 옛날 자기의 형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꽤나 소상하게 말하고 있었다. 유연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본읍인 대구로 데리고 가서 관에 묶어보내 그 진위를 가려달라고 청하였다. 당시 부사 박응천이 이를 가두고 신문할 때 유유라고 하는 자가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면서 보방을 청하고는 그대로 도망하여 행방을 감추어버렸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 유연이 형을 죽이고 흔적을 인멸해버렸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으므로 이에 언관이 추국할 것을 개청하여 삼성규자로 추국하였는데 위관 심통원은 곧장 유연이 형을 시해하였다고 다시 의심하지도 않고 엄한 형문으로 무복을 받아낸 뒤에 능지쳐서 하였다. 그 뒤에 자못 당시에 옥사에 대해 시신도 없는데 갑자기 죄를 단정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유흑과 아직도 살아있다고 여겨서 간혹 사람들이 의논함으로 경석에서 개달되기까지 하였으나 자세히 가려내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에 수천 윤선각이 경석에서 아뢰기를 지난 경우년 10미년간의 장인을 따라 순환연에 갔을 때 천유용이라고 하는 자가 미친 채 하면서 여러 곳에 출입하며 남의 자제를 훈두하고 있었는데 그 행동거지로 보아 미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신이 경상도를 왕래하면서 유유의 애의 친구들에게 유유의 모습을 물어보니 천유용이라는 자와 너무도 같았습니다. 또 사람의 성명이 어찌 천유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볼때 유유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 듯하므로 유연의 죽음을 매우 원통하고 억울한 듯합니다. 하니 상의 헌부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규명하게 하였다. 헌부가 즉시 평안도에 이문하여 천유용이라고 하는 자를 체포해다가 공초를 받았는데 과연 유유라고 자복하였다. 그의 사대의 계보와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도 일일이 다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유유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갑자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헌부가 또 갑자년에 유유라 사칭한 자는 곧 본명이 최흥규로서 지금까지 해주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비밀리의 해주로 이문하였는데 과연 그를 체포하였고 그를 잡아서 올라오는 도중에 말 위에서 목을 찔러 자살하였으므로 그의 첩 춘수만을 압송해왔다. 춘수는 지난 갑자년에 유유라 사칭했던 최흥규와 시종 함께 공모하여 유연히 형을 시해했다는 옥살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갑자년에 유유를 사칭했던 사람은 곧 최흥규이고 진짜 유유는 갑자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 의금부에 이송하여 군문하니 달성령 집과 거짓 타인을 데려다가 유유인 것처럼 꾸며서 유연을 형을 시해한 죄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그 정상이 매우 흉악 간특하여 장신을 써서 철저히 군문하였다. 유유는 아비를 피하여 아비의 초상에도 가지 않아서 이윤을 무너뜨렸으니 장일백도삼년으로 정비하여 노간을 시행하였고 지는 형장 아래서 죽었다. 그런데 매부인 이진은 어떻게 천안 부부의 은밀한 첫날밤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술 한잔 마시면서 유유가 철없이 매영에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하는데 부부간의 은밀한 이야기는 천안 매부지간에도 절대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기사는 첫날밤에 비밀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생이었습니다.